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디예요? 저는 순창 카운티, 전라 지역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 정말 맛있는 고추장입니다. 한국 고추냉이네요. 이 지역에 앉아있어요. 이 지역은 순창 카운티에서 2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고추장의 주장의 곳입니다. 이전에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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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순창 카운티가 모두 함께 함께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곳에 왔어요. 고추장을 만들었어요. 이곳에 100, 100, 100의 고추장, 고추장, 고추냉이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곳에 왔습니다. 정말 맛있는 고추장입니다. 보통 고추장은 한국식품점에서 작은 고추장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보통 고추장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고추장은 정말 만들어졌어요. 이 고추장에서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곳에서 지났어요. 이곳에 왔어요. 이 고추장은 순창 고추장을 구매했어요. 이곳에 왔어요. 항상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어요. 항상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오, 이 순창 고추장으로 만들어졌어요. 오 마이, 너무 비싸요. 아무래도 아무도 가격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고추장을 구매할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레시피를 만들어요. 함께 가세요. 안녕하세요. 고추장, 맛있는 고추장 사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고추장 한번 맛좀 볼까요? 찹쌀 고추장. 달콤한 고추장으로 만들어졌어요. 음, 맛있네. 성냥, 이거 먹으면 울건디. 어디야? 엄청 매운거. 제일 매운거. 음. 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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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난다. 예예예. 연기나가, 연기나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치치치치치치치치치. 네. 이건 바얼리예요. 요즘은 열빙이로 해가지고 또 벌이가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잘 나간거예요. 장아찌는 그냥 고추장만 나머지. 네. 이렇게 금붉쓰게, 금붉은 새겐. 아유, 맛있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1kg, 2만원. 1kg, 2만원. 이게 1kg예요? 그러면 저는 3개, 3개 주세요. 1개는 제 2개는 제 친구들이예요. 그래서 저는, 뉴욕시장에 돌아가기 전에, 저는 서울에 가면, 제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요. 그다음에 장아찌 맛좀 볼까요? 이거는 감장아찌. 네. 퍼시몬. 이거는 더덕장아찌. 이거는 더덕장아찌. 이거는 뭐냐면, 다 섞은 모둠장아찌. 모둠장아찌, 모든 별모가의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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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다 섞어졌어요. 다 섞어졌네요. 여기 더덕도 들었고. 네, 들었고. 감도 들었고, 아무튼 많이 들었어요. 맛있겠네요.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취나물 장아찌. 아, 취나물로도 하는구나. 이게 아주 맛있는 장아찌. 이거는 마늘 장아찌. 마늘도 한 5년 숙성된 거라. 이거요? 맛있어요. 매운내가 잘 안 나고. 마늘은 오래 숙성해야겠더라고. 이게 1년 갖고도 냄새가. 한 5년 됐는데 5년 돼야. 그러면 직접 담으셔요? 이걸 다? 다. 여기서 몇 년 동안 일 안 했어요? 여기서는 시작할 때부터 한 40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고추장에 대해서는 사실 농아보다 담아 보지. 예. 매죽가루 같은 거 팔아요? 예, 팔아요. 저도 매죽가루 좀 사갈게요. 이거는 마늘 중지잖아요. 참외. 참외네. 소 프리디 칼라. 이거 어떻게 예쁘게 노란색을 만들었어요? 이제 소금이 절궈가지고. 예. 고추장에 안 버무리고 계속 맛을 빼내죠. 음. 그러면 뭐 여기 치자 같은 거 안 넣고. 그냥 제대로 해요? 아니요. 내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걸로 드시고. 싸각싸각하니 맛있어요. 이것이 잘 나가는 편이에요. 음. 맛있지 않나요? 색깔이 이뻐서 아주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굴비 장아찌 좀 보여줘 보세요. 그걸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맛을 비교를 해 보세요. 직접 내가 말려가지고 찢어가지고. 네. 맛있나요. 이거는 어떻게 팔아요? 이거는 1kg에. 14만원인데 싸게 받을게니까. 10만원은 받을게. 그래요? 1kg 주세요. 그러니까요. 소금이 절궈요. 죽어가지고. 기름이 툴막쩍 떨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봄에는 못 말려. 겨울에 말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찢는 게 일이에요. 엄청 일이 많거든요. 그러겠네요. 뼈 다 바르고 해야 되니까. 맛있어. 맛있어. 아주 부드러워요. 근데 왜 순창에서 나는 고추장이 더 특별히 맛있어요? 첫째는 기우하고 매주가루하고 물하고 고춧가루하고 궁합이 잘 맞은데요. 궁합이. 우리도 결혼해가지고 궁합이 잘 맞아. 잘 살잖아요. 똑같아요. 예. 옛날에는 임금님 진상품이었잖아요. 예. 이제 지금은. 매주가루 새롭게 빻은 거 하나 줘보세요. 근데 여기 얼마큼 담을 시기에. 조금만 담을 거예요. 조금만. 한 요만큼만. 항아리에. 이렇게 필요. 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게. 오. 그러니까 우리도 냉장고 부활했다고 팔잖아요. 예. 고추장과 장아찌. 옐로우 코비나 장아찌. 매우 expensive. 그런데 저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주 비슷한 맛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내일은 조리법을 보여드릴께요. 갑시다. 헤비.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들. 안녕히 계세요. 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아주 강해서. 좋아요. 이건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이 고추장을 이곳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이곳은 매우 아름다워요. 저는 이걸 사용할거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하실거에요. 망치, 이 반찬을 만들기 위해 한국에서 구입해야 할거에요? 아니요, 아니요. 한국 고추를 사용할거에요. 고추장은 고추를 구매할거에요. 오늘은 부거포 고추장무침을 만들거에요. 부거포는 고추를 구매한 폴라입니다. 뉴욕시장에 구매한 패키지에서 구입했어요. 저는 고추를 구매한거에요. 이게 똑같아요. 어제 한국 고추를 구매한게 제가 구매했어요. 똑같은 재료를 구매한, 고추를 구매한 폴라입니다. 이 패키지에서 150g입니다. 이게 100g입니다. 약 3,5원입니다. 이걸 구입하실거에요. 그리고 해봅시다! 제가 다른 곳곳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간단한 밥을 드실거예요. 제가 뉴욕시장에서 샀어요.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 샀어요. 한일에, 이런 식품을 발송했을때 영어로 읽을때까지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을거예요. 뒷부분에 닦은 폴라가 말이죠. 아니면 닦은 폴라가 말이죠. 음, 냄새가 나요. 액젓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요즘 작은 액젓이 보이세요. 그리고, 각각을 볼 수 있어요. 각각을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저는 이것을 다 넣을거예요. 이 모든 것을 플라스틱에 넣을거예요. 그리고, 물 1 1⁄4컵을 넣을거예요. 보세요? 네 씻고 제 머리가 거의 불쾌어요. 와우,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이제 고추장을 만들거예요. 고추장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마늘 2개. 함께 썰어요. 큰 골에 넣으세요. 손을 씻어요. 고추장을 넣으세요. 고추장, 반컵 고추장. 고추장을 조금 넣을거예요. 그리고 반컵을 넣어요. 조청, 밥 시럽, 반컵을 넣으세요. 조청, 밥 시럽, 반컵을 넣으세요. 그리고 참기름 2 테이블스푼을 넣을거예요. 그리고 생기름 2 테이블스푼을 넣으세요. 그리고 생기름 2 테이블스푼을 넣으세요. 그리고 섞으세요. 보세요? 아주 달고, 기름, 매콤하고, 섞으세요. 그냥 섞으세요. 참기름 1 테이블스푼을 향해 줘요. 마늘 1 테이블스푼을 넣으세요. 이제 이 고추장은 이미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고추를 해야 할거예요. 이 고추를 해야 할거예요. 이제 아주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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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충분히, 고추를 넣을거예요. 저는 고추를 넣을거예요. 고추를 넣을거예요. 약 1분정도. 보이시죠? 부드럽고, 부드럽고, 정말 맛있게 만들어질거예요. 손을 사용하세요. 고추를 넣으세요. 저는 이 고추를 만들고, 이 고추를 만들고, 제 가족들은 이 고추를 좋아해요. 이 고추를 아주 좋은 반찬이고요. 비키니크에 가서, 밥과 김치, 3가지를 필요해요.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특히, 특히, 이 고추를 먹으면, 맛있네요. 오, 망치, 왜 이렇게 고추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고추를 잘라요. 고추를 잘라요. 고추를 잘 안하니까, 손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조금 작업이 가능하지만, 더 맛있게, 좋은 성향이 되죠. 이제, 다 섞으세요. 다 섞으세요. 다 섞으세요. 다 섞으세요. 그리고, 참기름은, 제가 집에서 뉴욕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정말, 아주 바삭한 참기름은, 나중에, 조금 넣을께요. 보세요. 와우, 아주 부드러워요. 하지만, 나중에, 많이 흡수가 흡수할 수 있어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참기름. 이게, 100그램이예요. 하지만, 많은 양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작은 양이예요. 저는, 공간에, 아니면, 냉장고에 두고, 냉장고에 두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다른 양이, 밥, 그리고, 숯, 그런데, 제가 다른 곳곳에서, 여기가, 밥을 먹을거예요. 그래서, 모든 양이예요. 더, 냠냠냠. 냠냠냠. 그리고, 얇은, 굴비장아찌, 옐로우 코비나. 와우. 맛있어. 참기름. 이렇게. 예, 예!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맛볼께요. 북어 고추장 무침. 음!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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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고, 고추장은, 훌륭해요. 일반적으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맛있어! 옐로우 코비나. 음! 조금 더 달콤하고, 조금 더 달콤하고, 조금 더 달콤하고, 그리고, 조금 달콤하고, 젤리처럼, 오늘, 북어 고추장 무침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고추장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고추장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집은, 초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고추장 무침을 드릴께요. 이 영상으로 보내주신 것을 드릴께요. 로커들에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이거는 굴비장아찌, 여기서 산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북어 고추장 무침, 고추장을 여기서 순창걸로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초연당에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반찬을. 부녀 회장님이시라면서요. 아이고, 맛나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어서 식사 한번 해보세요. 된장국이 아주 맛있겠어요. 유튜브라고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비디오로, 한국 음식을 제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알리거든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하나요. 뉴욕에서. 네. 북어 포로 만든 거. 북어 포로 만든 거. 북어 포로 만든 거. 북어 포로 만든 거. 네. 이거는? 굴비장아찌. 미국에서는 굴비 못 구하죠. 이거를. 못 구하니까 이 맛이 비슷하게 북어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레시피를 개발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맛있게 해 먹어 보라고. 근데 순창고추장이 더 맛있는 이유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일교차가 커서 또 고추가 잘 자라기 때문에 맛있고 또 물이 좋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이유가 있어요? 공해가 없는 물. 공해가 없어요. 이거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안개일수나 네. 습도. 습도가 좀 높고. 습도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도 이제 부녀 회장님이니까 여기 이제 주부들들 다 모여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러셔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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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일이죠. 특히 순창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다 그러면 농부들이 다 이렇게 고추장도 집에서 담고 팔고 하니까 굉장히 농가 수입이 많으시겠네요. 다른데보다. 네. 그런 것도 있죠. 고추장이나 된장도 많이 또 개인적으로 판매도 많이 하시고 네. 저는 계속 얘기하고 이러고 이 지역에 대해 잘 만나고 싶으세요. 제 카메라를 볼까요? 카메라 좀 봐 보실래요? 세계 각국에 있는 팬들에게 이제 굿바이 하고 제가 다음에 또 만나요 하니까 바이! 같이 하게요. 제가 다음에 또 만나요. 바로 바이! 같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